아 좀 작네요 작아요 이래가지고는 이쪽으로 한번 못옵니다 자 왼쪽 가보겠습니다 왼쪽만 박수와 함성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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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말고 저기 저기 자 아니다 차라리 뒤에서 입장했으면 좋겠다 뒤에 분들만 박수와 함성 아 네 그냥 정상적으로 입장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지현 씨를 제가 소개할 텐데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박지현 씨를 불러주시면 바로 입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멘트를 봤더니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딱팔딱 활어처럼 생로감 있게 살려있는 활어 보이스라고 적혀있는데 맞아요?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초대 가수를 여러분이 직접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연습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박지현 이렇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초대 가수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분 그 이름 외쳐보겠습니다 다음께 박지현 박지현 소리 질려 그리에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잔잔히 자신 낫다고 야구 Enlightenment 지식시설도 갑자기 하지 hunger 지식시설도 지식시설도